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6년 3월 학평 나영 21번이었습니다. 문제 읽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수열 AN에 대하여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합 A는 X들의 모임이에요. X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A가 X 제곱 더하기 2X보다 작은 그런 X는 자연수가 되는 X들의 모임이 집합 A입니다. 그런데 얘가 뭐가 되도록? 공집합이 되도록. 공집합이 뭐예요? 여기를 만족하는 X라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자연수 A를 구해서요. 걔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 예를 들어 A3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됐어요? 결국에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수니까 A1이 3이래요. 못 많이 이해하셨나요? 지금 뭐예요? 이 X가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어봐요.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죠? 0이고요. 1을 집어넣으면 얘가 3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A를 만약에 1과 2를 잡으면 그렇게 만족하는 X가 지금 1값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A가 원소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A가 3이 아니라 1이에요. 그럼 지금 이걸 만족하죠? 그러면 그렇게 만족하는 X 선생님이 지금 1 집어넣었잖아요. 그 1이 A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A가 1이면 X도 1이다. 또 만약에 A가 2면 그래도 여기를 만족하니까 그 X의 원소가 1이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A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딱 3을 집어넣으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지 않은 A가 되니까 X는 되는 게 없는 거죠. 선생님, 다른 X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1을 한번 집어넣고 X에다가. X에다 여기다 2를 집어넣어요. 그거 얼마예요? 여기가 딱 3이 나오고요.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니까 8이 나와요. 그러면 0과 3 사이에 있는 거, 3과 8 사이에 있는 그 어디에도 3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가 딱 쟤를 공집합 만드는 첫 번째 A니까 A1이 3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런 A에는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가 21번이었어요. 우리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을 해석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해석하셨어요? 자, 그러면 A1이 3인 거니까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은 A2가 뭔지 한번 고민해봅시다. A2가 뭔지 고민해보자고요. A1이 3이에요. 그러면 또 내가 지금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을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딱 보면 X제곱 빼기 1, X제곱 더하기 2X죠.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딱 보자마자. 아, 인수분해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를 우리가 이 X의 범위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X 빼기 1과 X 더하기 1. 왜요? 이래야지 계산하는데 어느 정도 규칙성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훨씬 더 쉽지 않아요. X, X 더하기. 그랬더니 지금 A1이 왜 3이었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 0과 실제 1 집어넣으면 이런 거죠. 1 집어넣더니 여기가 0 곱하기 2 그리고 1 집어넣더니 1 곱하기 3이 돼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3이 돼야지만 공집합이 나오니까 마찬가지 2 집어넣어봤더니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 하나만 더 집어넣어봐요. 3,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 A,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 뭐가 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연수를 집어넣을 건데 우리는 여기에 A를 집어넣어서 얘가 공집합이 되도록 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3이래요. 3 집어넣으면 어디에도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 숫자 뭔 것 같아요? 4는 어떻게 되죠? 4는 4는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안 되는 거예요. 5도 들어가요. 안 되죠. 6도 안 돼요. 7도 들어가니까 안 돼요. 근데 딱 8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건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요. 보여요? 즉, 두 번째 A2 A2는 얼마다? 8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좀 구했다면 보일 겁니다. A3 8, 그 다음에 8 어? 그 다음 뭐가 돼야지? C 뭐가 돼야지 못 들어가겠죠. 다음에도 못 들어가요. 왜요? 이거 보면 얘가 같잖아요.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써보면 3 곱하기 5 A 그 다음에 얘 숫자가 4 곱하기 6이 되잖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A1이 1이고요. A2가 얼마냐면 이 숫자구나. 2 곱하기 4구나. A3는 누가 되면 되겠구나? 3 곱하기 5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들이 결국에 얘를 공집합을 만들겠다. 딱 딱 딱 일반항 보이죠? 일반항은 딱 뭐예요? 아, 여기서 A는 일반항 N 곱하기 N 플러스 2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 왜 어려워하냐?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또는 21번이라고 겁먹어서 그래요. 근데 봐요. 그냥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써서 A1만 정확하게 해석했더니 나머지들은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에 당하는 일반항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A는 구했고요. A는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구하는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 계산하세요. 이제 나머지 계산 솔직히 너무 쉽죠. 그럼 얘 부문수하면 2분의 1에 N분의 1에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고 한 번에 바로 가요.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요. N은 무한대로 여기가 시그마 개인 1부터 N까지 K로 바꿔야겠죠. 자, 1로 바꿨고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이 시그마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시그마 아, 사라지는 꼴 두 칸 차이나 사라지는 거니까 맨 앞에 맨 뒤에 두 개씩 남는다. 따라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요. 2분의 1에다가 앞에 두 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N 말 집어넣고 N 집어넣고 남는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얘 0이 있고요. 얘 0이니까 얘가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4분의 3이겠다. 됐죠? 자, 어렵지 않았어요. 뭐예요? 해당하는 우리 첫째 항만 정확하게 해석하니까 나머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결국 규칙이 나와서 AN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있는 얘만 정확하게 해석해주며 우리 같은 21번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l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